아아, 여기는 소드. 그리고 에피. 이번 작전의 상황 전파는 저희가 만든답니다. 부상 없이 나오는 게 최고야, 알지? 어, 당신들은 상관없을지도요? 공격 능력 평가, 관불. 흠, 그놈한텐 다른 공격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적 중에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 있네. 처리해 볼까요? 인도적인 조치는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은 기세를 다시 잡았군요. 뭐, 위기에 강하다 그런 거야? 공격 능력 평가? 양호! 어허, 제대로 꽂았는데. 치명적인 한방이었어! 오, 거의 진압되겠는걸요? 맞아! 여기까지 다 울리지 않았어? 오케이, 작전 지역 진입 확인했어. 네, 입감 양호합니다. 타겟 무력화 확인. 공적을 인사과에 보고해두겠습니다. 전술의 승리네요. 오, 대단한 지휘인데. 관리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 아니야? 너희 중에 부상 인원이 생긴 것 같은데?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적의 주위를 분산시켜보죠. 갑자기 저놈들 힘이 솟는데... 흠, 뭔가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동을 한 것 같네요. 파악 후 공격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쓸모없이 힘만 빼는 걸 수도 있어. 적 위협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겠네요. 우와, 아주 박살이 났는걸? 일개 부위가 떨어져 나갔네요. 굿 힛! 전술적으로 불리한 판단일 텐데요. 뭐, 항상 정답일 수는 없잖아. 완벽한 우리랑은 다르니까. 아군 사상자가 누적되는 건 좋지 않은 징조네요. 다시 살아난다고 너무 해이해지지 말라니까. 손실이 너무 컸어요. 부상자 치료라도 해야 할 텐데요. 저기, 설마 다 죽으려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아, 틀려? 너희 부상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그러게요.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글쎄, 뭐가 뜻대로 안 됐나 봐. 기만 전술이 잘 먹혀둔 모양이네요. 이제 각계 격파만 남았군요. 없네요. 이번 공격이 최대의 기회이자 최후의 한수가 될 거예요. 집중해. 항상 마지막에 방심해서 죽는 놈들 많이 봤어. 어, 폭격이라도 있었던 거야? 더 날 뛰어버라고! 적극적인 피해입니다. 우선 언패를! 사후보고, 부위 하나의 결손이 관측되네요. 그것도 아주 제대로 말이야. 뭐야, 레이더에 뭐가 잡히는데? 네,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현장 쪽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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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